보험 구수수비 쪽으로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어요. 자 행보님 똑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올해 수술하고 1년 지나서 다시 수술하면 똑같은 보장을 매년 받을 수 있나요? 맞아요. 예전에는 매회 보장이 됐지만 지금은 같은 부위 같은 질병은 연간 1회밖에 보장을 못 받아요. 하지만 다른 부위는 다 초기화가 돼서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는 장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사의 수수비보험 매우 매우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. 자 야옹님. 매회랑 1회랑 무슨 차이인거죠? 매회는 그냥 연간 10번, 20번 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거구요. 1회는 연간 1회만 보장이 되는거에요. 근데 물론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좋지만 연간 수술을 솔직히 같은 부위 같은 질병으로 몇번이나 할까요? 백내장? 물론 후발성 백내장 몇번 할 수 있겠죠. 티눈 절제술 물론 몇번 할 수가 있어요. 그거 말고는 솔직히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연간 1회만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